백운봉 자연휴양림에서 출발해서 사자바이 복포 그 다음에 헬기장 백운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몇 리터짜리 배낭 이에요? 10여 옛날 거에 옛날 레트로 형도 옛날 사람이잖아 마음은 어딜 사람이잖아 와 초반부터 이렇게 경사도가 장난 아니네 사자포포 같은데 이게? 와 계속 오르막이에요 와 어우 지친다 뭐라봐 그래도 세수하는 거 찍을 거야? 세수하는 거 찍어줘? 찍었어 봤어 머리 똑똑하다 오래 다니면 배우게 돼 있어 오 형 머리 쓰는데? 이게 못 봤잖아 그러니까 여기 한 거잖아요 와 대박이다 형 살 것 같아요 형 이제 오우 약수터 약수터예요? 적합한 적을 받았어 약수터 약수터 이후에 계단이 또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 이것만 어떻게 올라가면 헬기장이 나올 것 같아요 1시간 40분 걸렸어요 여기까지 헬기장을 들릴 거냐? 두리봉하고 아니야 올 때 들리자 백운봉으로 바로 가는 게 있긴 해 헬기장이 여기로 조금 가야 있어 여기로 여기로 가는 게 맞아 어우 능선이다 이제 와 이제 능선일 것 같아요 더 앞에 보이는 광원가 본데? 너무 힘든데? 몇 미터 남았어요? 600m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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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쉬어야 돼 난 400m 남았습니다 여기 한 30분 걸리겠지? 이 정도 가파름이면 30분 가라죠 막판이 빡세네 와 땀이 다시나 이 맛에 올라오는 거지 그쵸? 와 멋있다 여기 둘이 봄이야 날씨 좋은 날 오면 진짜 보내주겠다 또 있어? 빡세게 보인다 형 다 왔죠? 끝이에요? 자리는 있어요? 많아 많아요? 940m구나 백운봉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3시간 한 20분 걸린 것 같아 우리 와 와 오 오 오 여기서도 한참 가야 되겠다 4점 몇 킬로던데 와 가지 말자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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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곳 갈라고요 아 그러면 되지 빛깔이 너무 예쁘다 아 이제 이곳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추워서? 추워서? 내려가요 그냥. 잘 익었습니다. 추워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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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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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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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